이달 24일로 예정돼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세부 발사 계획과 함께 단결합 등 준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 2차 발사 때와는 최종 미션과 추진 과정이 다르고 발사 고도도 달라졌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간창인 나로우주센터입니다. 현재 누리호는 1단과 2단의 조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2주 전까지 3단의 실용위성 8기를 장착합니다. 이후 1단과 2단 결합체에 위성을 탑재한 3단을 조립하고 최종 점검에 조립합니다. 이번에 탑재되는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이후 등 총 8기로 무게는 504kg입니다. 지난해 6월 2차 발사에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1.5톤의 위성 모사체보다 탑재의 중량은 줄었지만 실용위성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차 발사가 성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이런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발사 서비스에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위성의 특성에 맞춰 고도는 2차 발사의 700km에서 550km로 발사 시각도 오후 4시에서 6시 24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태양열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데 오후 6시 이후 발사해야 태양빛을 언제나 받는 태양 동기 궤도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5차 범위 내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한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차 발사에는 지난해 10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우 조립을 총괄 관리하고 발사 과정을 항우연에서 배웁니다. 4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사체 구성품에 대한 제작 품질 관리 그리고 총조립 그리고 시험평가에 관련된 발사체 제작에 관련된 총괄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고 해외에선 이미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이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 국내 우주산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누리우는 오는 2025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탑재하고 4차 발사에 나서는 등 2027년까지 총 3차례 더 실용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